배드민턴 세계 1위이자 대한민국 슈퍼스타인 안세영이 현재 세계 4위이자 과거 세계 1위의 자리를 굴림했던 대만의 최강자 타이째인과 만났습니다. 월드투어 파이널에 참가한 세계 1위 안세영은 주별 토너먼트 마지막 상대인 타이째인을 무조건 이겨야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세계적으로도 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경기 내용도 매우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 내내 엎치락뒤치락하며 점수를 받고 갔고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며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선수는 경기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자세한 경기 모습들을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유야 Illinois에 면이ioso 영화 예사 Argentina 경기, 게재미, 일교, 제왼미, 천ường 스킬 2-2 match to be sure, so even if she loses 2-1 it's fine in terms of getting her through to the semifinal 2, 3, 4, 2, 1 3, 4, 2, 1 3, 4, 3, 4, 3 3, 4, 1 3, 4, 1 3, 4, 1 5 골고루 5-6 5-6 5-6 5-6 5-6 5-6 %$$$$%$%%%k 아 아이소영, 챌널리스 콜아웃. 준비 완료. 준비 완료. 10-9 2-3 3-6 3-6 3-6 3-6 4-6 5-6 5-6 6-6 5-6 6-7 찬스윙 당장 많아 많아 12 mb 이야 criança 12 mb 굳이 어디서 들어 3 6 3 3 3 4 4 5 5 5 5 5 5 5 5 5 6 7 8 8 9 10 10 10 11 11 12 12 12 13 13 15 13 13 14 1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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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3 게임 point weren't right and thats the first game 1 undi seconds AWP great rally for starters excellent anticipation to sometimes intercept those shots there but that's why we've seen she's been a little 김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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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김건원 第 4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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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4 18, 16 perfect placement it's much between these two women 1, 2, 3, 4, 4, 4, 4, 5, 6, 6, 6, 7, 8. Car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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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해진다 이럴다 다행히 5번전 13번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가운 댄스 entren 타이저! 타이저! 아! 너무 조금만 한 번의 대결이 있었던 적이 있다. 타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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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 19-14 19-14 19-14 19-14 21-15 21-15 21-15 21-15 21-25 21-15 21-15 감사합니다.